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투자자산, 무형자산, 기타 뷰동자산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에 비하면 이 세개 자산은 비중이 별로 중요한 자산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습할 때 계정과목만 정확하게 좀 숙제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투자자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투자의 목적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데요. 첫번째 장기성예금은 시험에 나오는게 이겁니다. 전기예금, 전기예금이 나오는데, 전기예금하고 전기적금이 나오는데, 이 만기가 1년 이후짜리로 나와요. 그래서 지문에 전기예금 통장을 만들었다고 그랬을 때 그 만기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회계처리 해주셔야 됩니다. 1년 이내짜리는 전기예금이지만 1년 이후짜리는 장기성예금입니다. 전기예금, 만기 2년짜리 통장을 개설하고 100만원을 자기압수표로 입금하였다고 되어있죠? 이럴 때 장기성예금이라고 써야되요. 만기가 2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직접 기간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가 2015년이고요. 만약에 기간이 2016년으로 나오면 정기예금이고요. 2017년 이후로 나오면, 즉 2017년으로 나오면, 2017, 2018, 2019 이렇게 나오면 다 장기성예금입니다. 1년이 보고기간 종료부터 따지는 것이므로, 올해가 2015년이니까, 2016년까지는 전기예금, 전기적금이고요. 그 이후가 만기 되는 것들은 장기성예금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계정 쓰기 위해서 그 기간 계산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기투자증권이라고 해서 만기보호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이 있는데요. 이 단기매매증권 시간에 이거 좀 학습한 내용인데, 유가증권 중에서 채무증권인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하겠다라고 한다면, 만기보호증권수라고 그랬죠. 그리고 투자자산으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도 아니고, 만기보호증권도 아니면, 그 나머지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합니다. 일반적으로 단기매매증권은 당자자산으로 분류하고요. 만기보호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이 계정이 나오면 투자자산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유가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가 시험에 꽤나 나오고 있는데요. 수수료에 대해서 단기매매증권은 수수료 비용, 그 다음에 만기보호증권, 매도가능증권은 취득원까지 가산합니다.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되는 비용은 자산처리하는 건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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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매매증권만 비용처리하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단기매매증권이 아니니까, 취득시에 발생되는 수수료가 있다면, 만기보호증권, 매도가능증권으로 취득원까지 가산하는 회계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점 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대여금은요. 해수기간,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대여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2017년 이후에 해수하기로 하고 돈을 대여했다면, 장기대여금 쓰시면 되겠어요. 예제, 나라상사에 3년간 100만원을 대여하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장기대여금이죠. 그 다음에 타용중소 쓰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대변의 보통예금. 장기간 대여한 것은 투자활동으로 보는 거예요. 이 3개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 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체가 없는 그러한 자산이고요. 좀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무형자산도 유형자산처럼 감가상각을 해요. 그런데 상각기간에 대해서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다음이 들어있어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밑줄을 긋고요. 상각은 언제부터 하는 거냐면, 무형자산 상각은 취득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사용 가능한 때부터 한다. 밑줄. 중요한 내용입니다. 20년 사용 가능한 때부터.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은, 유형자산과 똑같은 거 쓰면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정할 수가 없다면, 정액법을 사용한다. 이게 밑줄. 중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이게 형체가 없다 보니까, 유형자산처럼 고물이라도 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없는 것을 원칙을 합니다. 이 부분 좀 체크갑시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개정과목을 좀 암기하시면 되는데요. 개정과목에 산업재산권, 개발비,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산업재산권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허권, 실용신환권, 의장권, 상표권, 상호권, 상품명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의장권은 디자인권을 말해요. 그 다음에 개발비는요. 개발과 관련해서, 개발과 관련해서, 개발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그 비용에 대해서요. 개발 초기에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개발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그 개발한 제품을 출시해서, 개발해서 제품으로 만들어서 팔면, 확실하게 수익이 많이 날 것 같다 그러면, 그 시점부터 들어간 개발비는, 미래 경제적 효율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산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과 관련해서, 개발과 관련해서, 미래 경제적 효율이 기업에 입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되면, 그때부터 들어간 비용은 자산 처리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회사와 기업이 오랫동안 개발을 해오면서, 발생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되고요. 이런 요건을 만족하는 순간, 자산 처리하는 겁니다. 시험 보실 때는 자산 처리하라고 나오고요. 개발비 이렇게 쓰시면 돼요. 빚자가 들어갔지만 비용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거 구입하면 소프트웨어고요. 그 다음에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할 때 추가로 주는 그 우돈, 영업권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광업권, 석탄을 채굴할 권리인 광업권, 그 다음에 라이센스, 뭐 이런 것들 더 있어요. 이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용자산은 유형자산과 달리, 감가상각할 때 직접법으로 해요. 그래서 차변의 무용자산상각비, 대변의 무용자산 이렇게 처리합니다. 무용자산 감가상각은 1급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전산액이 1급부터 많이 나오는데, 감가상각을 할 때 직접 상각합니다. 감가상각 누객이라는 계정을 무용자산에서는 주로 쓰지 않고 직접 상각해. 그래서 무용자산상각비, 판관비에 속하는 건데, 이런 계정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기타, 기타는 투자도 아니고 유형도 아니고 무용도 아니니까 기타가 된 건데요. 기타에서 임차보증금 하나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전산액 2급 시험에서는 임차보증금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타인의 부동산, 동산 등을 보증금의 올세, 이런 조건으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때 내는 그 보증금이 임차보증금입니다. 뭔가를 빌려쓰기 위해서 상대방이 보증금을 원한다 그러면 보증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보증금이 임차보증금입니다. 임차보증금은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회사의 자산이고, 돌려받는 돈이므로 채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래처를 입력하셔야 돼요. 채권, 채무위는 실기시험 볼 때 거래처를 입력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임차보증금에 거래처를 많이 누락하고 있어서, 이거 조금 더 거래처 입력 대상이라는 것도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임차보증금의 반대가 임대보증금이라고 말을 했죠. 이제 보겠습니다. 연초에 영진 빌딩과 보증금 100만원에 올세 80만원, 3년간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보증금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올세는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보증금 지급한 게 거래잖아요? 올세는 아직 회계처리해야 되는 기간이 아니고, 뒤에 건 거래가 아닙니다. 그럼 이게 보증금이 뭐냐? 그러면 임차보증금이죠. 그리고 대변에 현금이 되고요. 이 임차보증금이 무슨 자산이냐? 그러면 기타 비유동 자산입니다. 기타 비유동 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더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장기 외상매출금, 장기 받으름, 장기 미수금 등등등등. 안 나와요. 이거 하나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나머지 기타, 나머지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했어요. 유형 자산을 뺀 나머지 비유동 자산을 다 학습했습니다. 유형 자산이 비유동 자산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고요. 나머지 이 비유동 자산들은 유형 자산에 비하면 중요하지 않으나, 그 계정과목들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실험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성예금, 장기대여금, 개발비, 임차보증금, 얘네들이 중요한 계정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